안녕하세요 권기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건강기능식품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40대? 50대? 같으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 이거 진짜 충격! 전혀 예상치 못한 조사 결과 바로 20대 소비자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대라고 합니다 월 평균 56,500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다른 연령대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1등 일반적으로 가장 구매력이 높은 40대보다도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대 소비자분들이 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나름의 전문가로서 20대 소비자분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이렇게 소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공학번 81년생이고요 불과 15년, 20년 전인데 제가 20대 때는요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간혹 집에서 몸 챙겨주는 친구들은 장어즙? 굉장히 비린 그런 걸 많이 먹었고 진짜 건강염려증이 심한 친구들 정도 돼야 종합비타민이나 오메가3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생들로 구성된 스타트업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대학생들도 종합비타민, 오메가3, 밀크시슬, 루테인, 유산균 이 정도는 기본으로 드시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매일매일 챙겨 먹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20대 소비자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구매한다 물론 예전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것이 간편해졌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쟁이 심해질 대로 심해졌잖아요 이제는 건강관리까지도 경쟁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씁쓸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20대들이 많아지고 생활비나 식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먹는 것을 간편하게 줄이고 영양제로 채우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튼 이런저런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40, 50대 하는 것이 아니고 20대부터 하는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대 때 이런저런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를 매일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20대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구매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저는 영양제의 의존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린이 영양제를 웬만해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 의존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몸은 영양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영양제를 섭취하면 평생 영양제를 먹어야 하고 계속해서 더 센 제품을 찾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작용이 지금의 20대 분들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맘카페들이 생겨났잖아요 물론 맘카페들이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맘카페가 이런 어린이나 청소년 영양제를 광고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이 어린이 청소년 영양제 시장이 급성장했거든요 봐봐요 후기나 댓글로 효과 좋다고 광고하기 얼마나 좋아요 여튼 맘카페를 통해서 급속도로 홍보되기 시작한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영양제들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런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하게 돼버린 세대가 바로 지금의 20대 소비자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씁쓸하네요 물론 저같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20대 소비자분들의 씀씀이가 반가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거니까 드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불필요한 영양제를 먹일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여러가지 영양제를 습관처럼 마치 의무적으로 드시는 혹은 너도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드시는 20대 분들께 좀 더 신중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시라는 것과 영양제의 의존중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20대 분들 가장 많이 드시는 종합비타민 오메가3, 밀크시스, 루테인, 유산균 이 5가지만 따져볼까요? 종합비타민은요 하루 2끼 이상 식사를 잘 드시면 드실 필요 없고요 오메가3도 필수 지방산이긴 하지만 고함량으로 매일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밀크시슬,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이 아닌 이상 술 드신 날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루테인, 루테인은 20대 분들이 드실 필요 없는 영양제라고 했죠 스마트 기기 때문에 눈이 피로한 경우에는 눈에 피로에 좋은 아스타잔틴이나 빌베리 추출물을 드셔야지 이 루테인을 100날 드신다고 눈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은요 배변활동 목적으로 드시는 것이 아닌 이상 유산균도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유산균 만큼은 제품을 제대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한 제품만 필요할 때 섭취하면 된다인데요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배변활동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시는 제품들은 제외하고요 다른 영양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한 달간 끊어보세요 이게 처음 며칠은 금단현상처럼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그러실 텐데 특히 항산화제랑 에너지 부스터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 아르기니 제품 엄청 많죠? 그리고 하루에 7, 8가지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드셔오신 분들이 특히 그러실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점차 나아집니다 영양제 없이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영양제들을 챙겨 먹을 때보다 먹지 않았을 때 몸이 더 가벼워졌다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선별적으로 매일매일 드시는 게 아닌 필요할 때만 영양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딴 거 없어요 20대시고 하루 2끼 이상 잘 드시는 분들은 3가지 제품만 필요할 때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아니에요 가끔씩 필요할 때만 몸이 유난히 피곤하다 그럴 때는 고함량 비타민 B 그리고 비타민 C1000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눈이 피곤할 때는 아스타잔틴이나 빌베리 추출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양제들, 오메가3, 비타민D, 유산균 등등 드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역시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NS,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영양제 광고 특히 이거 먹고 어떻게 변했다, 좋아졌다라는 후기성 콘텐츠는 그냥 무시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